자, 제한시간 20분이구요 20분 동안 레전드 파츠 X를 타고 1등 할 때마다 100개씩 맞지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8시 30분까지지 야 근데 레전드 파츠 안 좋은데? 1등님 천천히 가주세요 차가 너무 늦어요 1등님 빠져주세요 아, 이거는... 1등이... 와, 차 시랄이야 차 고장났어 이거, 이 차 자, 8시 30분이다 일단 3분 날려고 와 이 차 왜 이래요? 근데 뭐 차가 왜 이렇게 몽삼이 약해? 실화냐 한화 시작 하여금 1등이너 하여금 ... 1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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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내가 1등형 좀 할게 미안해 어! 잠깐만 1등형 미안해 1등형 미안해 사났어? 1등형 사났어? 실화냐 이거 1등형 미안해 자 한번 정할게 1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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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왜이렇게 어렵냐 이거 실패야? 1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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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1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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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.. 아..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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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듀브도 없고 드레프트도 없고 몸싸움 그냥 휙 날아가고 그리고 게이지 자동차는 곳도 없다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두부기능 없애는게 나을것같아 두부기능 없애자 이 차는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차는 이 부분은 천천히 가짜아!!! 1등 힘들다 힘들어 진짜 일단 한번 성공 진짜 힘들다 일단 한판 성공 진짜 힘들게 1등 했습니다 0.02초 차로 1등 근데 라마스 짧은 맵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지 9m 이런거 하자 짧은 맵 빨리빨리 하자 시간이 없거든 미션 재밌다 미션 재밌다 와 진짜 미션 이런 미션은 진짜 진짜 어려워 미션이 그렇지 도망가자 아 자 400개 제주로 커머님 별풍선 300개 룰렛 결과는 일단 선입금 400개 감사합니다 우선 선입금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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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해보자 예시네 이거 근데 최대한 아무튼 도망가야돼 최대한 도망가야돼 인생맵이다 이거 가자 와 지발 나와 아아 밀렸어 아아 밀렸어 어려워 몸싸움이 왜 자꾸 밀리지겄네 차가 밀리지가 안가네 차가 원래 그런거에요? 몸싸움이 도답이에요 차가 아우 지발 음 예자마자 판 Fre Ventures 가게의 지발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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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